인천시 중구는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나노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. 구민과 함께하는 푸른 나누매장을 마련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중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원도심 지역 및 영종, 용유 지역에서 각각 진행되는데요. 배부한 나무수종은 앵두나무와 체리나무, 대추나무 등 총 6종의 2,500여 본으로 행사 당일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1인당 2주를 배부했습니다. 중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내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행사가 구민들에게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중구에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역사문화의 중심도시로 알려지기를 희망합니다. 인천 중구TV 뉴스 이하경입니다.